스키가 찼다고요? 시작해도 될까요? 시작해도 될까요? 아 더 계세요? 이제는 보여주세요 반전 사진도 찍습니다 쓰셔도 돼요 이거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우산 선착순 더운데 한번 코스 확 하시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드려보고 싶어서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저희 코스워킹하고 그 다음에 바이크 가와사키 25알도 있고 650림보 종류별로 있거든요 시승하실 수 있는데 저희 시승 체험 때는 풀코스로 안 타고 코스 외곽으로만 달릴 거예요 그래서 외곽으로 크게 도는 거라서 조금 시원하게 달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안전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승 체험 후에 저희 오늘 타셨던 분들 한번 더 코스 주행 저희가 한번 더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선수분들 저희가 조금 줄여서 한번 저기 스포츠 주행 한번 할 건데 구경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거 코스 한바퀴 걸으면서 중간에서 단체 사진 한번 찍을 거니까 한번 좀 참여 좀 부탁드리겠어요 네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따로